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신도울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거대로 말씀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우리 교회에서 제22차 세계 랩렛드 리더 대회가 진행이 됐고 또 이번 주간에는 킨텍스에서 WRC가 그렇게 세계 랩렛드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리더 대회는 한 2,500여 명이 참석했고 또 본 랩렛드 대회는 한 2만 명 이상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본데 주제가 뭐냐. 세상의 틀을 바꾸자. 세상의 틀을 바꾸라. 세상의 틀을 바꾸라. 엄청난 주제지요.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이 전혀 현재 맞지 않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같은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지금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한국이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틀을 바꾸는 언약적 도전을 하자.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바꿉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자. 성어거스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른 길에서 저는 것이 벗어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히 한 것만큼 도리어 더 손해를 본다. 손해를 봐. 제가 달리 고등학교 때 마라톤 선수를 했어요. 마라톤 달리를. 개교 기념일 때 마라톤 달리를 하는데 제가 1등으로 달렸어요. 전 학생이 다 뛰는데 대단하지요? 제가 막 달리는데 1등으로 달리는데 그 반환점이 있어요. 반환점이 있는데 그 반환점으로 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반환점에서 서 있는 애들이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렸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리 와 여기야 그러더라고 이미 다 벗어나버렸어요. 그렇게 힘 팍 새가지고 힘 쫙 빠져가지고 1등 못했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벗어나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버렸어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털을 가지고 각자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모든 게 장식의 3장입니다. 자기 중심적 털에 딱 갇혀있어요. 뭐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라고 하는 털에 딱 갇혀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장식의 6장에서 뭡니까 모든 게 뭐니뭐니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전부 다 결국은 결론은 뭐요 물질 돈에 딱 갇혀있어요. 돈 여기 딱 잡혀있습니다. 장식의 11장에 그냐말로 자기를 드러내는 성공중심의 털에 갇혀있다. 이 털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생은 다 바벨탑 인생이다. 다 무너진다. 어느 순간에다 무너지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길로 가는 자들의 인생을 우리는 그들을 뉴턴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의 축복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군의 있었냐 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구원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만나는 지인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놔둔 것입니다. 데려가야 되는데 놔둔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정명이란 말이 있어요. 생정명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다. 그렇듯이에요. 살아있는 게 새끼 바배라 축내고 맨날 화장실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짐승들처럼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몸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돈이 있든 없든 충실했다 안 했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던 이 자체가 생명살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지가 없어서 훈련도 안 받아서 나는 아는 것도 그런 소리가 전부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살리는 사명이 있다. 사도바울 또 일평생 뭐요? 사도바울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무한 도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괴가는 정반대 옛틀에 견고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확실한지 옛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도 확실하게 견고하게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틀에 갇혀있는지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할 때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얼마나 잡아죽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란 것 때문에 가장 핍박할 만했지만 자기 동족이란 것 때문에 동족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것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를 비빡하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저것들이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로마서 구장 1절에 보면 자기에게 큰 근심 큰 고민 큰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 이 있다.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절에 자기 동족 구원 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동족 구원 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를 그렇게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청난 무지무지한 무선 지옥뻘에 나 혼자 떨어진다 하더라도 동족만 다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자세가 되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자세 이 바오릴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열정을 열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다시 자기 동족 구원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잘못 각인된 옛 틀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족이 이것을 확실히 깨끗이 깨끗이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무한 도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올바른 열심입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원군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슴을 잘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히 열심을 위해서 열심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 때 이리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깨어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궤액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입니다. 자기 어이 자기를 드러내게 자기 어이를 드러내는 잘못된 열심이란 것입니다. 사실 이 열심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적 없어요. 바울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국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해외 원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해외 원전까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정도로 열심의 특심 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담에서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거시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름을 부릅니다. 너 왜 나를 비빡하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비빡한 예수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맹분 아래서 가고 있는데 너가 비빡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는데 이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틀렸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하나님만 확장에 가로막고 있는 예털이 내가 같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열법을 지킴으로서 어렵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어. 내가 진실하게 살았어.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죄짓자고 살았어. 절대로 구워받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지금 자기 동족들이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 하는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저게 아닌데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종교인들 볼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합니까 아니 뭐 새벽기도 열심히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는 그 직장의 그 사장님의 부인 요번에 기도습 나왔죠 그 책에 나왔어요 어제 봤어요 어제 보니까 나와있더라구요 직장장 학생이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사장님 그 사장님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루당 30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그렇게 막 성경구멍을 잘하는데 한 분은 우연히 집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학생이 그랬대요 권사님 그리스도 대해서 아세요 그리스도 대해서 아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30년 교회 다닌다가 아니고 30년 새벽기도 다닌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고 있다 이거 미치고 환장할 게 아니에요 권사님 내가 뭐냐 틀린 열심 종교적 열심 그 열심 자기 의의를 이루기 열심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상관없이 불신자 보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참 답답하다 인생 그런 마음이 생겨야 뭐가 나와요 복음을 전개하시면 마음이 생기지 불신자를 아이벌로 봅니까 불신자를 부러워 합니까 복음 가진자의 모습 아니 전부 다 불신자들 뭘로 보여야 돼요 불상하게 보여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유명한 사업가든지 그 사람의 탤런트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든지 가수든지 상관없이 BTS든지 상관없이 BTS 우리 염러드 BTS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중고당신들 부러워해야 돼요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요 이 친구들 예수 믿게 하셔야죠 없어서 기도해 줘야지 짐지지지 흘리면서 불신자 들잖아요 으악 으악 합니까 복음 가진다면서 저는 교만해서 그 사람이 말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불상하게 보여요 다 불상해 이재용씨도 불상해 대통령도 불상해 저 사람들을 다 구원 받아야 되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바벨탑인데 저거 나중에 피눈물 소둘텐데 저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 유대인들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의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의의를 세운 것이라고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세운 것이라고 이 일에 힘쓰고 있다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따른 것이 아니고 완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리어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승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는데 이미 예수고에서 율법을 마쳤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효력이 뭐요 끝났다 끝났어요 율법의 효력이 다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술래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허리 손에 가죽 가죽을 감아가 말씀을 딱 붙이고 이마에다가 딱 붙여라 했다고 이마에 신명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구약 그대로 그러면서 공항 가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서고 막 토라를 씁니다 막 읽고 막 벽을 향해서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이 쓰고 뒤집어 서고 이렇게 보면 내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비영신들 쪼다들 헛짓하고 있네 그거 잡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그러면서 그게 목상 하면서 쳐다볼 거 다 보고 이러고 외식이 눈에 다 보여 외식이 외식하는 눈에 다 보여 자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기도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2천 년이 지나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볼 때 분노가 나요 분노가 아이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자기도 일법 지키겠다고 저 자기 의의를 주자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가장 육식하지요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육식하고 가장 똑똑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주 우리 이방인들 유대교인 위에는 유대 이스라엘 위에는 나머지 다 우습게 봅니다 짐승들로 봅니다 우리를 이방인들이라고 음식도 같이 먹고 옆에 제가 고속버스 버스 탄데 이방인들 손에 묻었다 집에서 빨래빨 더럽다고 음식도 절대 못먹게 만들어요 식당에서도 아니 여행간 사람이 조금 고추장 먹으면 안 돼요 못먹게요 이방인들 음식 불결한 거라고 못먹게 자기들 내는 거만 먹게 해요 우리가 못먹습니까 악차같이 먹지 고추장 안 되는데 우리는 음식이 너무 싱거 못먹는데 고추에 까먹는데 그걸 못먹게 이 덩신들이 먹는 거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불길하니 어떤 이러고 지금 또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 속에 율법 속에 다 있으니까요 율법 속에 율법 속에 있는 거 보면 못먹을 게 너무 많아요 비닐 없는 거 먹지마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추웠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국갈라지 먹으면 안 돼 돼지고 이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율법으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장 똑똑한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심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떨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가 있음을 믿기만 하면 의인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율법 속에 살고 있어요 바울 때나 지금 5절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게 하겠거니 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에 누가 하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오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질로 14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걸시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 없고 예수 걸시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자 사이에서 돌아다닐 필요 없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자기 노력이나 어떤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법으로 지킴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전부 착각하고 율법을 그냥 율법이 단줄 알아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단줄 알아 그걸 지키는 것이 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과보가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과보가 있는데 오래된 문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걸 그냥 과보로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집에 과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감정을 받으러 갔어요 얼마나 우리집에 있는 과보가 소상때로 내려오는 이 과보가 얼마나 가치냐 감정을 받으러 그렇게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사가 이걸 보더니 뭐라고 말했냐 이거요 노비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 소용으로 쓰레기통 휴지조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노비문서 지금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신들의 모습이 똑 이런 거예요 아무 필요 다 끝난 거 필요도 없는 걸 그걸 자꾸 그냥 창을 그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지금 또 우리 주위에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그 진리인 줄 알고 최고 가치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빌리프 3장 5절 6절에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이 얼마나 전형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았는지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민 집하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르셌인이로 열심으로는 괴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율법으로 말하면 나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였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생활을 했다 나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보고 나보다 더 유대인의 배경에 있는 사람 나와봐 이런 말이에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나보다 더 공부만 해서 나보다 정말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 율법학자인데 나만큼 공부만 해서 나와봐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 거이소를 만난 이후에 만나고 나니 다 소용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엄청난 이력이 엄청난 배경이 엄청난 스펙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도리어 그리스도로 알아가는데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빌리포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일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자신은 잘못된 열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방향 전환을 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그리고 빌리버 3장 14절에 보면 표 때를 향하여 거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에 상을 하여 달려 가느라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내가 지금 달려간다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의 무한 도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계 충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열심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24시입니다 8절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 얻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등장 밑에 얻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어려운 것 뭔가 더 멀리 있는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가까이 있어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워놓는다 아무것도 필요없다 9줄로 10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너너라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신 이 말은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나요 물질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요 아내요 딸이요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그분과 의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했기에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겠다는 사실을 믿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겠다는 사실을 믿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상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사단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빠진 모든 인간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받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 로마서 4장 25제로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와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깨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어 이런 과정을 예수님 그를 그칠 필요가 뭐 있어요 믿음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여 어렵다 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어려운 장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이 예수를 감옥에서 믿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운 자예요 세상에 죄를 지어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운 자라고 예수 믿는 순간에 어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분은 살아계서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이 신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고 입으로 시연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구원이 무슨 하나님의 전능자가 시시하게 자꾸 뭘 요구하십니까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런 거 모든 요구는 종교예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멘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한다 11절 12절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믿는 자는 어떻게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의 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믿는 자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인쳐주신다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무엇을 느껴주셨냐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삶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은 내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무슨 대모를 잘해서 무슨 운동을 잘해서 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다 은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세상의 틀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총만 아멘 그 삶 오직이 내 은약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삶 오직이 내 은약의 삶이 이렇게 써요 24로 집중하라 24 24 24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등 없이 쓰임 받고 싶고 응답 받고 싶고 보장받고 싶거든 24 하시 바랍니다 24 집중 뭐든 일을 쓰나 앉으나 기르거나 뭘 먹을 뭘 안 뭘 해도 오직 그리스도 24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어디 하느냐 창세기 3장의 나 나 잘 들으세요 창세기 6장의 가족 이 틀에 잡혀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가족 창세기 6장의 우리 우리끼리 우리가 잘 통해서 고향이 같았어 우리가 뭔가 잘 맞았어 이 틀 이거 창세기 11장이에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었어 우리가 망할 단체입니다 우리끼리 죽으나 사나 오직 가족 내 새끼 창세기 6장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예탈에서 못 빠져나가 문제사건 오면 다 털어져 은약의 새 틀을 바꾸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끝과정 성경대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된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모든 해석을 복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내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삶의 모든 여정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로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든 문제를 대입합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부터 그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를 넘어설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려고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나를 넘어선 거예요 은약을 잡은 겁니다 성경대로 산다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산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구약성경을 달달 외웠다 여러분은 머리에 오잖아요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그것이 외우는 게 삶이었어요 성경 구약성경을 달 외웠어요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왜 히탈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깨세로 죽였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전세월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그래 많이 읽고 아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요한봉은 5장 39절에 나를 위해 기록했다 그랬는데 성경을 그래 많이 읽었는데 뭘 발견 못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려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예터리 바벨탑이 내 중심 내 고심 내 자존심 내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응답 받고 계속 쓰임 받고 어떤 분은 계속 쓰임 못 받고 도태되고 왜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장로인데 똑같은 권사인데 성경 많이 아는 유대인들 가장 초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성 여러분 성경대로 모든 것을 보금의 관점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저 인간이 기분 나빠서 완전히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보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한국의 세계교회 불신자는 말 것도 없고 제가 지난주 세계대행정들의 대수련회 때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future yours라는 단어를 마무리하면서 썼습니다 future yours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미국의 대학 졸업하는 대학 졸업장에서 졸업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미래는 너에게 달렸다 future yours 미래는 여러분 달렸다 마음껏 도전해라 그런 메시지 랩러드뿐만 아니라 보험가진 우리 예원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future yours 마음껏 믿음으로 무한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한도전하세요 저는 이 나이도 매일 도전합니다 무한도전 끊임없이 메시지를 새롭게 그래서 보험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데 확실하게 여러분 쓰임 받는 예원계의 모든 성도의 길을 제물을 기부합니다